음식을 먹어야 한다듬야 문자막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 남은거 손을 먹기 전에 그래도 먹기 전에 맛있게 먹기 전에 난이도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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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 고추에 구울 수 있을거에요 온갖 나는 큰 마사팀 삼겹살 나는 고추 구워진 마사팀 제기 땅을 좋아하네요 넥힛 저 현대마트 뭔데? 이렇게 인기가 많지? 와 내 인생에 여보 스지를 직접 사서 삶다니 여보 진짜 잘 삶아졌어 냄새가 너무 좋아 스지 아니 5천 얼마지 않았어? 이 정도에? 근데 이 국물 진짜 써도 되는 거 아니야? 사실? 미쳤다 저건데 야채가 또 놓고 야채가 더 맛있어 물을 넣어둡 물에 물을 넣어줘 설마 표고버섯 배고프 물에 물 소금 물 물 고기 아 얌자 찰채있어? 뭔 샤리야? 어떡해 어우 잘잘맞다 찰쌀맞지 으음! 너무 맛있지? 허! 허! 너무 맛있어 이야 미쳤다 으음! 으악! 조심해 베이기를 못 측정해 됐어 와아 국물 먹어봐 오빠 잠깐만 국물부터 먹어봐 와아 진짜 팔아도 된다 진짜로 오 엄청나다 그럼 팔아도 된다 으으아 맛있어 와아 되게 맛있어 우동 안 먹어도 배 엄청 들을 것 같아 우동 이건 진짜 먹어줘야 얘일 것 같아 하하 맞아 짠 자 자 자 자 자 네 깨두 뿌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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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소하다 여보 홀오일 줄까? 아니 아니 술이잖아 홀오일은 3포밖에 안 돼 살 좋아 이거의 술을 어떻게 참지? 가져와 짠 짠 짠 짠 짠 짠 으아 괜찮아요? 응 좀 저기 찍어 먹어야 돼 살짝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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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짠 짠 짠 교육 근무С 집에 갈까? Dawson 수고하세요 방목면을 구초안에 써야되는 교육이 있었구나 집에 갈까? 가자. 수고하세요. 방독면을 9초 안에 써야 되는 교육이 있었거든. 맛있네? 그 약간 목 막히는 맛. 너무 좋은데? 촉촉한 거 아니야? 안 촉촉해. 기다려, 기다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번 더? 감사합니다. 휘비듀. 휘비듀. 내가 가던 데는 약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떡이구나 넣어볼까? 응 간장 소스 있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소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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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마자 고구마 고구마 와, 시벨트 케이블 뭐 먹고 싶어요 이거? 맛있을 거 같아 괜찮을 거 같은데? 어 힘들었다 천만원 정도가 벤티 사이즈 한 잔이야 드비듀 봐 맛있다 나 버터 발라서 구웠어 그냥 그렇게만 먹어? 응 이게 먹고 싶었다 당뇨약을 올리니까 당을 너무 빨리 떨어뜨려 주는 거야 아 쉽게 해? 어 그러면 사람이 맥을 또 못 추잖아 쓰러져서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일어나잖아? 그럼 배가 무척 고프대 봄에 일어나서 찾는 음식이 과자 그냥 쉽게 까서 자로 먹을 수 있는 거 이래서 당뇨가 악순환이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너 조심하라고 엄마도 처음부터 당뇨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요? 네 그렇다고요 요즘 일리가 있는 말 한다 오늘 예정 맛있어? 오유 닭강정 분짜? 어 와우 아니 우리 강아지 왜 이렇게 자기가 신났어? 아 너무 편안해 왜? 술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 술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만땅 아니야? 어묵 어묵하고는 완전 그냥 다른 말이래 뭐야 좋아? 난 너밖에 몰라 저의 분대에서 분대장 애가 해병대여로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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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애가 목소리가 작았어 그래서 야 여기는 조원들이 완전 해병이네 해병 진짜 맛있어 맛있다 잘 같다 더 사올까? 중요하게 너무 나만 먹었지? 너무 나만 먹었지? 너무 나만 먹었지? 불 하나만 켜져 불 1도 안 켜져? 왜? 두꺼기 집으로 들어야지 아 불 켜져? 아니요 안 켜져. 에어컨 여긴 있고. 아 너무 귀엽잖아. 아 너무 귀엽고. 아 너무 귀엽고. 아 너무 귀엽다. 아 너무 귀엽다. 아 너무 귀엽다. 아 너무 귀엽다. 감사합니다.